사람들은 원한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원한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지며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원한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만두어라. 다른 이들의 기대에 따라 사는 것을 그만두어라. 사람들은 기대할 수 있다. 나이 60세의 건강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은 기대할 수 있다. 나이 60세의 건강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은 30년 가까이 더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방고흐는 결심했다. 방고흐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방고흐는 그가 27세였을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떤 사람들은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직업을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직업을 미지의 것이 두려워서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한다.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되는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하지 못할 뿐이다. 그들은 단지 성공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단지 성공하기로 계획하는 것을 하지 못할 뿐이다. 훌륭한 작가들은 어떻게든 해낸다. 훌륭한 작가들은 관심을 끌어내는 것을 어떻게든 해낸다. 훌륭한 작가들은 1페이지부터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을 어떻게든 해낸다. 영국은 끝냈다. 영국은 끝냈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멤버인 것을 끝냈다. 영국은 2020년에 유럽연합의 멤버인 것을 끝냈다. 그는 시인하지 않았다. 영국은 끝냈다. 영국은 끝냈다. 영국은 끝냈다. 영국은 끝냈다. 그는 돈을 준 것을 시인하지 않았다. 영국은 끝냈다. He didn't admit giving money to local politicians. 피하지 마라. Do not avoid 내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피하지 마라. Do not avoid taking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어떤 상황에서도 내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피하지 마라. Do not avoid taking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in any situation. 너는 고려해야 한다. You should consider 너는 내 오래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You should consider changing your old passwords. 너는 내 오래된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You should consider changing your old passwords regularly. 많은 사람들이 미룬다. 많은 사람들이 치과에 가는 것을 미룬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과에 가는 것을 미룬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과에 가는 것을 미룬다.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를 모르겠다. 나는 프로필 사진으로 무엇을 선택할지를 모르겠다. 나는 프로필 사진으로 무엇을 선택할지를 모르겠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는 어디로 갈지를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갈지를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물어보았다. 나는 얼음이나 열을 언제 써야 할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상처에 얼음이나 열을 언제 써야 할지를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원한다. 사람들은 원한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원한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지닌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원한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기대에 따라 사는 것을 그만두어라. 사람들은 기대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대할 수 있다. 나이 60세의 건강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은 기대할 수 있다. 나이 60세의 건강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은 30년 가까이 더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반고은은 결심했다. 반고은은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반고은은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떤 사람들은 결정한다. 다른 사람은 화가 넣지 않게 어떻게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직업을 미지의 것이 두려워서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한다. 사람은 계획하지 않는다.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되는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하지 못할 뿐이다. 그들은 단지 성공하기로 계획하는 것을 하지 못할 뿐이다. 훌륭한 작가들은 어떻게든 해낸다. 훌륭한 작가들은 관심을 끌어내는 것을 어떻게든 해낸다. 훌륭한 작가들은 1페이지부터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을 어떻게든 해낸다. 영국은 끝냈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멤버인 것을 끝냈다. 영국은 2020년에 유럽연합의 멤버인 것을 끝냈다. 그는 시인하지 않았다. 그는 돈을 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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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하지 않았다. 피하지 마라. 내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피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피하지 마라. 너는 고려해야 한다. 너는 내 오래된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룬다. 많은 사람들이 치과에 가는 것을 미룬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과에 가는 것을 미룬다. 많은 사람들이 치과에 가는 것을 미룬다. 나는 선택할 지를 모르겠다. I don't know. 나는 무엇을 선택할 지를 모르겠다. 나는 프로필 사진으로 무엇을 선택할 지를 모르겠다. 나는 프로필 사진으로 무엇을 선택할 지를 모르겠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He told me. 그는 어디로 갈지를 나에게 말했다. He told me where to go.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But not how to get there. 나는 물어보았다. I asked. 나는 얼음이나 열을 언제 써야 할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상처에 얼음이나 열을 언제 써야 할지를 물어보았다. I asked when to use ice or heat on an injury. 한글자막 by 한효정